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세트는 영적세계 중복의 비밀입니다. 지난주 우리 옥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또 같은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영적세계를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 이걸 믿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보다 많이 낮은 그런 신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종교는 그런 것이 필요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네임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해? 오늘의 본문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강구하기를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는 장세계 3장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동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았기를 치료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수염을 뒤집게 때 다 죽어서 몰아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치료받은 사람, 그런 사람 나는 신경을 안 쓰다 모르겠다. 내 재산이 지금 손해를 받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역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렘난트 집회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 것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을 뜨지 않으면 우리 왜 이것을 붙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헌신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 같으면 헌금하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편에서 우리가 굳이 교육관을 얼마를 들어야 되지 이런 헌금하는 부분에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든다면 우리가 돈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과 모든 관심이 이 어게에 맞춰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이나 하나의 무리가 부르신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욕심으로 교육관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에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는 영환이 열려야 합니다. 진짜 영적 세계를 보는 영환이 열려지기 위해서 사실 이 영적 세계를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에도 묶일 수 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관절을 시달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 공부하고, 일을 만나는 관계에서 일하는 것에 많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흑암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가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도 다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세계의 노예가 되고, 매인 사람들은요, 영원히 앞으로 삼수삼도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뭔가 느낄 수도 없는 세계죠.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 나로 하여금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중에 흑암에 안 행복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쁘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행복과 이 기쁨 속에 가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 행복과 이 기쁨 속에 가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화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망가들은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도 마음과 생각, 감정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워하는 이런 감정들을 주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너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단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 세상 사회에 중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때는 원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 사단의 권세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사로잡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꽉 조여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인생의 매일매일 상속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사단의 역사가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역사가 나로 행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부에 대한 32절까지 적혀있지만 34절까지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있는 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와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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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는 그 귀신의 사로잡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왜 이렇게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도,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또 그렇게 귀신의 사로잡힌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바로 귀신에게 말하든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에게 말하든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에게 말하든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문제있어, 어떻게 귀신에게 말하든지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유지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 길로 가지 말고 저쪽 길로 가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흥암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과 생각 속에 그들에게는 편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라. 이게 바로 과학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기신대 문제에서 약을 조금 먹어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바로 해결책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셨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가게 하려면 우리를 사로잡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나가게 하려면 우리를 사로잡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래서 자신의 사단의 곳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피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의 제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 귀신의 존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둘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왜냐하면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제롬할 때는 완전히 끝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 한 마디 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for ages and for many times one people couldn't finish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문제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죠. 바로 영적인 문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요구해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사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사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사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의 이 비정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과 이 비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권세와 이 힘이 우리 속에 임시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언제 내가 이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비밀을 누릴 때 이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가라 라고 사단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요 이러한 능력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지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본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지 1장 11절의 말씀 бес 사도행지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때 이 성령의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Our 선생님의 능력을 얻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얻어주고 여러분이 이만으로 지인인 mieres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기도 없이는 전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이해를 해야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전도가 해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미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삶 속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방을 다니면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매주 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대략 방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전혀 안 바뀌는가? 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는 사역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랍 방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사 류국사님으로부터 바로 메시지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의 역사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뭘 도대체 없어서 뭘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영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말을 말하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권세라는 것은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권세라는 뜻입니다. 권세라는 뜻입니다. 능은 능력의 영어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1.8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예수님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악한 영역이 떠났다는 거죠. 이것은 마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었잖아,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고 가라! 라고 말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었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가 다락방 하면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말로 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권능입니다. 그때 저 가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기마다 변화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많이 만나면서 왔다가 안 왔다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외국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호만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나 자신과 나 자신과 나 자신과 나의 가정 가문을 위한 시간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여러분이 일을 하던 그 장소를 종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말씀, 이 전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부분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축복받은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잖아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능이 어떻게 일어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본보기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권능이 여러분에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증폭하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사사사, 그리고 오직 예수가 예수의 심을 고백하는 장벽이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